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이종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쇼팽 에튜드 오프스 10번의 넘버 5번 흑건으로 유명한 곡이죠. 항상 오른손이 검은색 건반을 치기 때문에 흑건으로 알려준 곡인데요. 이 곡의 포인트는 오른손은 쉬지 않고 계속 빨리 움직여야 되고 검은 건반 위에서 왼손이 멜로디 역할을 하죠. 멜로디이면서 리듬적인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른손이 빠른 음표를 힘들지 않고 쉽게 치면서 동시에 왼손이 잘 나타나게 표현하는 것이 이 곡의 관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한번 같이 곡을 짚어볼게요.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손이 빠르면서도 힘들지 않게끔 치는 방법을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연습하는 방법이 일단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손이 제대로 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죠. 전부 끝까지. 비록 빨리 치면 짧은 곡이지만 치다 보면 팔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면서 팔에 힘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연습을 하실 때 일단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한마디 달리로 연습을 하세요. 제가 거기 지상 레슨 노트에 제가 체크해드린대로 보면은 한마디씩 제가 이렇게 손을 그어넣고 그 위로 두마디 다시 두마디로 연결한 게 있는데 그 처음에 여기까지 한번 그리고 한마디를 치고 그 다음 마디의 첫음까지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한음 한음은 손가락으로 잘 눌러주지만 한마디를 한 팔로 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한 번 처음에 칠 때는 힘을 주고 그 다음에는 손가락은 움직이지만 힘을 빼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조금 빨리 쳐드렸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그렇게 됐으면 조금만 빨리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각 한마디를 힘들지 않고 치는 걸 연습을 하시고 두마디를 한 번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마디 그런 식으로 한마디씩 쪼개서 연습을 하시고 그거를 두마디 그리고 나서 네마디를 한 번에 그렇게 되면은 한 팔로 치기 때문에 매번 그거를 한음 한음을 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속력도 빨라지면서 가볍고 빨리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 연습을 그런 식으로 한마디를 한 팔로 치는 연습을 하시고 이 곡에는 멜로디 멜로디가 왼손에 있어요. 왼손이 리듬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멜로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양손을 했을 경우 오른손이 많이 돌아간다고 여기만 신경 쓰지 마시고 왼손이 더 나오게끔 이걸 낮아주시는데 페달을 왼손은 이렇게 한 박자에 하나씩 해주셔도 되고 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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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가토가 있으니까 제가 페달을 누려드린 대로 페달을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모든 음이 다 동일하죠. 여기서 하면 그리고 나서 베이스 들려주고 그 다음에 잘 맞지지만 이 가난한 음 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 화음이 본바는 중간음이 가난한 음 들이 있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제일 들은 멜로디 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아르페조가 나올 때가 있죠. 왼손이 여기 이거를 아르페조를 미리 굴려주시고요. 왼손의 끝음과 오른손의 첫음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맞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왼손이 이렇게 베이스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베이스를 같이 페달에 넣어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페달을 이렇게 넣게 되면 베이스가 빠져요. 베이스를 미리 쳐주지만 페달도 그때 동시에 소리가 같이 나올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처음에는 느낌이 상당히 경쾌하고 신나고 이렇게 발랄한 느낌이었다가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나오면 이 부분은 피아노 나오죠. 왼손이 이 부분은 앞에는 되게 리듬적인 요소가 가능했다면 여기는 선율적인 훨씬 더 노래하는 여기도 왼손 윗소리가 얘가 멜로디고요. 아티큘레이션이 바뀌었죠. 앞에는 모든 음들이 이렇게 약간 스테카토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두음식 슬러가 되어있어요. 항상 두음 슬러가 연결되어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두음이 연결이 됐고 두 번째 음은 짧아야 된다고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치시기를 두 번째 음을 너무 짧게 치세요. 근데 이 슬러에서 두 번째 음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짧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음에 무게가 실리고 두 번째 음에는 무게가 빠지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멜로디에 강조되는 게 첫 번째 음이라는 것만 아시면 두 번째 음이 첫 번째 편 작아지지만 작고 끊어지지만 너무 짧고 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노래가 부드럽게 다시 이 부분은 다시 싹 다 버튼을 안은 다시 밝게 하다가 다시 다시 윗소리 C 옆에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오른손이 계속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모든 음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아래, 위, 변하는 음 이게 슬러폰이나 슬러폰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별이 빨라짝거리는 소리처럼 밝게 이 소리 이 소리만 나오고 나머지는 그 안에서 작게 해주시고 왼손이 베이스가 변하죠? 베이스가 계속 반응게가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 게 원하는 게 점점 맞지 여기까지 그게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머지 중간에 이거 너무 다 크게 들릴 필요가 없어요. 딱 나타낼 거 왼손 베이스 라인과 오른손 윗소리 위주로 나타내주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커져야 된다는 거 그 안에 다른 음들은 소리 좀 죽여주시고 여기 클라이버스가 와서요. 상당히 상당히 탈육서가 강해야 돼요. 빵빠래가 뽕뽕뽕 하는 것처럼 넓고 웅장하게 했다가 다시 왼손이 윗소리가 노래해요. 그래서 재연구가 나오기 전에 살짝 여유있게 조금 다시 처음으로 똑같이 들어가면 되고 이 부분이 보면 똑같은 패턴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지만 첫 번째는 포르테고 두 번째 마디는 피아노죠. 그거 지켜서 치신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 잘 지켜주시면 훨씬 곡이 다양해지고 소리가 된소공 저는 일부러 끊고 천천히 친거지만 그게 차이가 빠른 템포 안에선 사실 저희가 많이 멈출 수는 없지만 생각을 완전히 똑같이만 가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조금 표현을 해주시면 더 곡이 갈란해지고 생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쪽으로 다가간 곡에 여기도 이거 아르베즈원 나오죠. 그리고 1위 그리고 마지막 음에 마지막 아르베즈원 음과 오른손이 맞게끔 천천히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왼손이 다시 또 여기 노래하죠. 윗소리 그리고 또 두음 사이 슬러 얘도 너무 짧지 않게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다시 이어뚜을 해줘요. 또 두음 사이 페달을 페달이 표시가 돼있다고 해서 첫음만 해주고 두번째 바로 떼지 마시고 두번째 음을 치고 나서 페달을 천천히 떼주시면 음과 음 사이 공간이 생기지만 너무 짧지는 않게 되거든요. 여기 다시 아르페이조 나올 때 왼손 베이스 페달 미리 밟아주시고 마지막 그만 맞춰서 미리 굴려주고 마지막 그만 맞추지만 굴릴 때 베이스가 먼저 나올 때 페달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야 베이스가 같이 올림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여기 어렵죠? 여기도 연습을 가로 단계 넘어가는 도약 할 때 잘 못 잡잖아요. 그거를 떼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 그 다음에 그 다음 넘어가는 거 이 하나하나 패턴들이 정확히 자리가 잡혔을 때 전체 연결을 해주셔서 바로바로 손이 탁탁 자리에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올라가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옥타브 옥타브 스타카토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 다 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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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타카토 음 하나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멜로디 내려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프레이즈로 생각하세요. 음 하나하나 끊어지지만 생각을 한음 다 끊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끊기니까 그거를 쭉 내려오는 걸로 방향을 갖고 한팔로 내려가지고 효과적으로 잘 끝날 수 있습니다.